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2019년 잡사와 함께하는 우리 헬파티 모임에 참여하실 우리 남자 시청자들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 나는 정말 뭐 소개받을 여사친도 없다 올여름 휴가를 그냥 시꺼먼 남자들이랑만 가서 아직까지 솔로로 지내시는 분들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같이 함께 보러 갈 여인이 없으신 분들 모든 분들 다 환영입니다 유부남 안되고요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 안됩니다 썸녀 있으신 분도 안되고요 오로지 정말 외로운 영혼을 소유하신 그런 남자 시청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모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고로 여성분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난 여성을 혐오한다 이런 분들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여성을 만나고 싶고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고 참 많이 외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잡사 역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한번 모여서 재미나게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먹으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좀 재미난 시간을 보내보실 그런 시청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이는 20대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시고요 갔다 오신 분들도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외로우시다면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는 9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강촌입니다 갑병 근처에 강촌 엠티촌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문의 방법은 아래 카카오톡 제 방송용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고 다양하고 다채롭게 우리 싱글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것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